야잇 개 야잇 개색이야 저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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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색이 여러분 한번 보십쇼 미친것들 보십쇼 김정은 위원장 광남 환영이라고 되어있는데 보고 싶은 내 형제 온세상 사람들 야 소리 들여 여기선 사랑이 피곤 오고 가는 형님 경화가 넘쳐 저런 미친것들 있네 미친 개개 아 여기는 또 바대 아닐까 아세요 그러면 찬성해요 경향에서 만나요 경향에서 만나요 경위선 타고 아하 경위선 동일의 절길 바람 나라가 개판 5분 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 위원장, 박남한영 저런 펜카드를 달고 돌아다니는 나라 꼴이 됐습니까? 저런 것들 다 잡아 쳐놔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에 도착했습니다.